와우 귀 만지면 안돼요 뒷짐 줘야 돼 헤드폰 같은 사이즈 맞죠? 이거 하면 스타트에요 이거 올리면? 시작해요 감독님이 시작하자고 올림대로 스타트 준비 시작 시작 여기 뿅 저기 뿅 여기 뿅 여기 뿅 여기 뿅 저기 뿅 저기 뿅 여기 짠 저기 짠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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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복 우리나라 영웅 창국 천천히 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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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인물 사람 사랑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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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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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나 앞에 갔어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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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지내는 곳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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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량국 하량국 하양국 한라 하야 곳 우리나라 하 정치인 정치인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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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asse 눈이 내리는데 돌이 눈을 내려봐 얘가 공주인데 공주가 눈을 내려 말을 그렇게 만들고 한 글자 하나 하나 공주 호수 눈 공주 일산 만화 만화 공주 만화 고수 몰라? 다음 다음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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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운데 더운 증상 열나 더워 너무 더워 더워 죽겠어 끝 뭐라고요 야 재현아 야 너 진짜 니가 다 가져갔다 너 괜찮냐? 너 괜찮아? 재현아 괜찮아? 설명을 설명을 말도 돼 재현아? 너무 더운 걸 뭐라해 열대야 자 피 스 타 시 오 어 비스타치오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미스 Rich 미스터 제발 피스타치오 미스터 아이스크림 미스터 션샤인! 피스타치오! 제발!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중에 하란데! 아이스크림 중에 하란데! 피스타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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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타나 마바사 가나타나마바사 오와 아자 자가타파파 아자카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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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인천공항 두 번째 거 인천공항 인천공항 제2의 국제 터미널 이거 뭐야? 인천공항 제2의 여객 터미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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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천천히 천천히 해봐라 니 답답한데 나도 답답하거든 천천히 하나 하나 얘기해라 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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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말해라 네 서대전역 사거리 서대 사장님 사거리인데요 서대문 서대전역이요 서대전역 사거리 몰라 나도 몰라 수근이 형이 하는 거 자꾸 문제를 뭐해 형 문제 이해가 잘 안 된 거 같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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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인가 끝 끝 나 괜찮아요 심각했어 아 나중에 나 동생이랑 붙여주면 안 돼요 맞아 민사고 민사고 는 무슨 줄임말 농법 민법 사법 사법 호시원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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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법 고법 고법 고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복숭아 복숭아 그 쪽가 아닌 거 같아요 민사고죠 민사고 이런 라인 아니에요? 민어 사세요 고등어도 좋아요 이런 라인 아니에요? 뭐라고? 아 줄임말 뭐라고? 아 줄임말이잖아 민어 뭐? 민어 사세요 고등어도 좋아요 구독 민족 사립 고등학교 민족 민족 사관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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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답 따끈따끈 어떠해 어떠한테 어떠해 아니고요 정답 은주환 인간 인간 정답 이게 줄임말이긴 하지만 어떤 뜻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다 이렇게만 저는 이건 정확히 압니다 아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반대로 인사이드 잘 어울리는 사람 그중에서도 핵 마치 수근 형처럼 어딜 가도 잘 어울리는 사람 코드 정답 내가 핵 내가 맞췄잖아요 핵급 인간 사이드 다음 문제 갈게요 두 번째 문제 팬 아저 는 무슨 뜻일까요 어? 팬이야 아닌 아저씨는 빠져 아니고요 지도 나왔어 이건 정확하게 어떤 줄임말 기다려죠 기다려줘 팬 하죠 팬이 아니어도 팬이 아래에도 저장 including 저장 오오오 I'm reicks 엄빠주의 정답! 정답! 엄마 아빠 주의 엄마 아빠는 왜 주의? 야한거 볼 때 후방주의 E-SNY 왜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정답이 меня요 그랬는데 자, 정답. 엄마 아빠 죽어. 말도 안 된다, 엄빠주의야? 엄빠주의. 엄빠주의라 그래. 컴퓨터에 멀동했다가 뒤에 엄마법. 두 분 남았나요? 스파이더맨. 어딜 가? 같이 먹을 것 같아. 같이 있어. 하나, 둘, 셋. 영웅. 영웅. 하나, 둘, 셋. 영웅. 영웅. 영웅? 영웅이죠, 영웅이죠. 아이돌의 영웅이죠. 아이돌의 영웅. 동방신기. 우리 유노윤아 wrestle. 영웅이죠, 영웅이죠. 아이돌의 영웅이죠. 동방신기. 아이돌의 영웅. 저거 다 비켜주세요. 제작상이니까.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자, 상 받아요. 상 받아요, 상 받아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시현아 일로 봐야 돼 일로 연기 좀 태워주세요 날마가게 잘 먹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저 아는데 이제 아는 데는 앞에서 너무 많이 있었어가지고 파이크 슈렉 와 나 몰랐어 나 피오를 보고 하나 둘 셋 조성배님 이름을 생각 안 나는 거 조 조성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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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생각 안 나는 거 조 이름 구경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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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정뱅이. 술 한 잔 하러 나가자. 술 한 잔 하러 나가자. 괜찮아, 재혈아. 그럴 수 있어. 한 번씩 나는 내 이름도 안 떠오르는데, 절대. 그럴 수 있잖아. 아, 진짜 우리 규현이, 규현이 위해서 술뼈까지 샀단 말이에요. 규현이 형. 아, 조정뱅이. 조정뱅이. 아, 진짜. 앤비 너무 좋았어. 쟤는 재밌었어, 쟤는 재밌었어, 진짜.